여기에서 보험을 양쪽으로 맞췄습니다 맞췄서 완전하게 놓고 위로 위쪽으로 탁 하면 여기 고정이 됩니다 뺄때는 다시 밀고 밑으로 누르고 또 누르고 빼고 교체하고 다시 넣을때는 여기 보험을 탁 맞춰서 탁 밉니다 그리고 위로 살짝 탁 들어주면 여기가 딱 고정이 되죠 이거를 딱 끼우고 마이크로 필터 요 스위치를 딱 올리고 그 후험을 맞춰서 고정하는거죠 그 다음에 가바를 끼울 때는 여기 홈이 3개 있는데 홈을 딱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딱 소리가 나면 됩니다 그거는 전선 말아서 보관하는거고요 전선 말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말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고 또 다시 사용하실 때는 얘를 돌려주면은 한 눈에 탁 빠지니까 편리하게 보여서 사용하실 수 있죠 이렇게 되는거죠 5ими 하체가 6,3,4,8,5,6,3,500,6,7,3,500,6,5,8,6,7,5,0